와이파이 모양 다양한 색상의 문경 패러글라이딩이 하늘로 이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경 단산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입니다. 문경 단산은 백두대간을 360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959.3위도 높이에 있습니다. 우리 문경은 70% 이상이 산지이고 국가대표급 산은 없지만 문경의 진산 주월산 1108.4위도가 있습니다. 조령산 1026위도 골짜기에 세제라는 고기가 있는데 우리 문경에 있어 문경세제라고 하며 조선의 옛길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걷기에 좋으며 전국의 많은 여행인파들이 문경을 찾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경 단산 정상까지 문경시에서 모노렐릭을 설치했는데 국내 최장거리 3.6km 상행선 1.8km 35분이 걸리고 하행선 1.8km 25분이 걸리는데요 국내 모노릴로는 최고 최장의 거리입니다. 예로부터 친선이 하늘에 재를 올리는 곳 단산 정상부에서 360도 백두대간을 조망하여 보면 청하산 984m 도장산 828m와 송리산 천안궁이 조망되고 대야산 931m 어룡산 617m 서남산 813m 안동학가산 882m 국사봉 727m 천주산 836m 공덕산 912m 은달산 1097m 성주봉 961m 대미산 1115m 월학산 1097m 포함산 961m 항흑산 912m 백화산 1064m 봉명산 697m 문경 세제고개 650m 도 조망되며 문경의 진산 주월산과 조령산이 계속적으로 조망됩니다. 문경 단산 전망대는 백두대간이 한눈에 조망되며 기념사진 찍을 곳도 많은데 문경의 진산 주월산을 배경으로 초생달 설치 포터전에서 기념사진을 남길 수가 있고요. 문경 패러그라이딩이 날고 있는 부분을 배경으로 하여 기념사진을 남기고 예일설매장과 단산 오토 캠페인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산에서 김봉기 TV 이행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경 패러그라이딩 날고 있는 모습 좋죠? 문경 패러그 소망